모두를 위한 교육디자인 툴킷 1차시 오리엔테이션 및 가치설정 활동 모두를 위한 교육디자인 툴킷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교육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넣다 보면 처음에 내가 기획한 주제에서 벗어날 때도 다반사예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모두 툴킷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모두를 위한 교육디자인 툴킷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모두 툴킷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빠르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디자인 툴킷은 크게 교육방향을 설정하는 과정과 교육과정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육방향 설정 과정의 핵심은 나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이슈나 문제를 확인하고 어떤 이슈에 집중하여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교육과정 도출 과정을 통해 앞서 교육방향 설정 과정에서 정의한 문제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도출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두 과정 모두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모두 툴킷 프레임워크는 총 8단계로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 설정 단계, 선정한 문제와 관련된 교육 대상을 탐색하는 대상 구체화,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는 목적 확인,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는 조건 발견, 교육활동을 설계하는 단계인 활동 구성, 교육활동의 차별화를 위한 활동인 전략 탐색 단계, 교육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설정 단계, 끝으로 교육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인 홍보물 제작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두 툴킷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회가 변하면서 학교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학습의 방법,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도 바뀌고 있고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모두의 학교에서는 누구나 쉽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디자인 툴킷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설계하는 툴킷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교육자이자 학습자가 되어 서로 배움과 새로 배움의 교육 경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툴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은 사례 기반 추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교육 사례들을 분석하여 공통된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국내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년의 개발 과정 동안 평균 6시간의 시범 워크숍을 개최하여 430여 명의 평생 교육사, 교사, NPO, NGO 분야의 활동가, 마을 활동가,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블록을 쌓듯 8개의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나가며 양질의 교육을 디자인할 수 있으며, 단계마다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아이디어 발상 과정에서의 피로감을 덜고, 배경 지식에 관계없이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랭크 카드를 도입해 정해진 카드 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사용자가 정보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방식이 아닌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교육을 디자인하거나 점검 및 개선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 설계 시에는 4명에서 6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툴킷을 활용하여 논의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교육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따라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혼자서는 자기 한계를 넘어 생각하기 어려움으로 주변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숍 단계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경험할 수 있으나,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단계 흐름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시트를 활용할 때는 자료조사와 분석, 인터뷰 등의 활동을 함께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에게 필요할까요? 각지에서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활동가들이 목적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쉽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은 다양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동아리를 기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NPO, NGO 활동가가 조직의 비전에 맞는 교육활동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에서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으로 더 나은 변화와 성장을 하고 싶은 시민이 수준 있는 교육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은 없나요? 모두 트위킷은 더 나은 사회란 무엇인지,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평생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교육혁신 사례들을 분석하여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의지와 역량은 있지만 기존과 다른 교육을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툴킷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우리 기관이나 조직, 시민이나 단체, 혹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교육이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기둥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트위킷과 함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비전을 설정하는 기획 프로세스를 경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툴킷을 활용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설계하고 진행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는 교육의 가이드로서 단계마다 활동을 설명하고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따로 안내자를 두지 않고 팀원끼리 워크숍을 진행한다면 각 단계별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진행하세요. 워크숍 진행 간 안내자가 알고 있으면 좋은 팁들이 있는데요. 안내자는 참가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의 역할로 답을 주기보다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워크숍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나 교육을 기획할 수 있지만 참가자들의 전문성에 따라 워크숍에 임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라면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데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해주고 전문가라면 그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해주세요. 워크숍 경험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집단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을 잘 살펴주세요. 위기가 있는 집단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참여자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돕고 발언권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발언권을 분산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드 툴킷은 추상적 가치에서 구체적 실행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리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되면 진행하기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카드 선택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손쉽게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견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논쟁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결정한 의견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자는 기본적으로 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가자들이 사고의 벽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사고의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논의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질문을 통해 토론의 질을 높여주세요. 워크숍을 위한 준비물로는 연습용을 포함해 팀당 10장의 전지와 전지에 기록하는 용도의 매직 단계별 제한 시간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시계 또는 타이머 매직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큰 접착 메모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긴 워크숍 동안 힘을 줄 간식과 음료 팀별 논의 시간에 활력을 줄 신나는 배경음악도 준비해 주세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팀을 구성하고 자리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워크숍 적정 인원은 4명에서 6명을 한 팀으로 구성합니다. 모두 명 자리 배치가 가능한 공간을 섭외하여 팀별 좌석을 배치합니다. 책상은 전지를 깔고 쓸 수 있는 넓은 책상으로 준비합니다. 워크숍은 과정별 5시간의 표준 타임테이블을 갖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구성하되 참가자와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워크숍 시간과 휴식 시간을 조절합니다. 활동 시간이 길어질 경우 참가자들이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시간 내에 각 단계를 진행합니다. 만약 모두 툴킷을 활용하시면서 논의가 어려운 부분 혹은 활동이 지연되는 구간이 나온다면 각 카드의 뒷면을 활용해 보세요. 다양한 예시 문장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워크숍을 진행해 봅시다. 그 첫 시작의 단추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교육 방향 설정의 프로세스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둠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를 찾아보고 그 중 우리가 집중할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슈 또는 문제와 관련된 대상에는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하여 대상을 변화시킬 교육의 목적을 세웁니다. 이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찾은 다음 동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끝으로 모둠 툴킷 프레임워크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자신이 선택한 내용을 해당 칸에 채우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모둠 툴킷 워크숍의 첫 번째 활동은 가치 설정입니다. 가치 설정이란 교육의 목적과도 같은데요. 왜 교육을 하는지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가치 설정 활동을 위해 가치 설정 카드와 가치 마인드맵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용법은 세부 절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교육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개인 또는 사회에 더하고 싶은 가치를 가치 설정 카드 중에서 1인당 한 장씩 선택하고 각자 그 카드를 고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조에서 고른 카드는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두어 활동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만약 팀에서 가치 카드 선택 기준을 모른다면 이렇게 안내하세요. 개인이 카드 한 장을 고르는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골라도 좋습니다. 개인이 가장 관심 있는 가치가 사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자 의견을 낸 후 팀별로 한 장의 가치를 선정할 때는 개인적인 가치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추구되어야 할 사회적인 가치를 고르도록 합니다. 논의 초기에 팀에서 가치를 고르기 어려워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훼손되고 있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논의를 유도합니다. 워크숍을 위해 임의로 모인 팀이기 때문에 각자의 현장이 달라 한 가지 가치를 선택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기획하려고 하는 교육 과정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으면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거나 여러분이 가상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합니다. 다음으로 토이와 합의를 거쳐 조언들을 고른 카드 중에서 한 장의 가치 카드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가치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해당 가치와 관련된 이슈 또는 그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훼손되어 발생하는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 마인드맵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최종적으로 선정한 가치 카드의 이름을 전지 중앙에 적습니다. 마인드맵은 잘 보일 수 있도록 굵은 펜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이슈나 문제를 구체화한 후에는 어떠어떠한 가치로 형용사 혹은 수식어를 붙여 가치의 뜻을 제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어 형태로만 설명될 경우 너무 많은 의미를 포괄하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빠른 성장과 동등한 성장은 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자립은 다른 범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와 관련해 평소 관심이 있거나 요즘 떠오르는 이슈 또는 해당 가치가 훼손되거나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문제 상황을 적습니다. 이때 왼쪽에는 관련 책, 영상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는 등 간접적으로 아는 상황을 오른쪽에는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직접 겪은 상황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겪어본 이슈나 문제 그리고 들어본 이슈나 문제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참여자들이 당사자성이 있는 이슈와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할수록 구체화하기 좋습니다. 다만 직접 겪은 이슈가 아니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라면 얼마든지 주제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참가자 중 겪어본 이슈 문제와 들어본 이슈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질문한다면 아주 엄밀히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진행자가 나의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 세 명이 겪은 문제까지 겪어본 문제로 구분한다고 안내했지만 모호한 경우 가운데에 적어도 좋습니다 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를 비슷한 것끼리 묶은 다음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할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모드 툴킷 프레임워크의 가치와 이슈나 문제 칸에 각각 정리합니다. 종종 마인드맵을 한 명만 적거나 이야기만 하고 적지 않는 상황을 마주치게 될 텐데요.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마인드맵은 발상용 도구이므로 한 사람이 깔끔하게 정리하지 말고 모든 팀원이 각자 펜을 들고 앉은 방향에서 글씨를 쓰도록 안내합니다. 말을 하고 적지 않으면 좋은 의견들이 휘발됩니다. 아는 것을 다 꺼낸 후에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면 좋아요 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만약 발표에 대한 부담감으로 괜찮은 의견만 정리한다면 마인드맵은 발표에 활용하지 않으며 발표 역시 앉은 자리에서 팀끼리 하게 되므로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것으로 가치 설정 단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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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